나무로 보고 싶었어. 나무로 보고 싶었어. 아, 진짜 같아. 저기는 진짜로 하는 것 같아. 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 이렇게 커플이 우엑. 우엑. 아, 안 들은 귀 삽니다. 아, 너무 보고 싶었대요. 보고 싶었어. 그래,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영호. 아, 못 정했는데.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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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앉아주세요. 아, 영호 씨가 정숙 씨랑도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솔직히. 어. 응. 그래, 정숙 씨. 근데 그 명수 씨가 계셨대. 아, 예, 그래요. 예, 아. 야, 이것도. 아니, 자리 배치를 일부러 있잖아. 아, 기가 막히겠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 아니, 미스터 맴 이즈 지미어스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와, 이거 어떻게 자리 배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겠어. 그래, 그래. 그래, 잘 됐다. 야, 그래, 잘 됐어. 이야, 감정이. 와. 그래. 멘트, 멘트.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늘 그... 그... 오후 낮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그 정숙 님하고 좀 얘기를 했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나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영훈 님이랑 나가서 데이트를 좀 해보고 싶어. 내가 조금 감히 제안하고 싶은 건 영훈 님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한테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생기면.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선택을 해서 그... 독립적으로 밖에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의를 하셔서 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영식. 자, 이제 영식입니다. 영식은 뭐... 영식 씨한테... 누가 봐도... 영식 씨는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킨 적 없이... 내 여자 찾고 있어, 내 여자. 내 여자, 내 여자. 내 여자. 없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좀 돌아다니봐야지. 이거 봐. 바로 우승 나오는구나. 저렇게 하고 정독 씨한테 가면 진짜 재미있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리모컨이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조이스틱이 있으면 그냥 좋은가 봐.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어, 진짜 같아. 저기 있는데 진짜 진짜로 하는 것 같아. 어, 진짜 같아. 너무 보고 싶었어. 응. 그래, 이렇게 커플이 우엑. 우엑. 아, 안 들은 귀 삽니다. 아, 너무 보고 싶었대요. 우엑. 우엑. 원래 이게 멘트예요. 아, 진짜? 원래 보고 싶었어, 그거는.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다르게 했어요? 롱타임 없이. 기회가 되고. 아, 이게 멘트구나. 오랜만이고. 아. 아, 진짜. 아, 넌 또 영식 오빠 느끼한 멘트. 어? 아, 진심인데. 그래, 저건 진짜였지. 아, 진짜요. 보고 싶었지. 아, 영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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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한테 과연 갈까요? 저는 안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반대로 영철 씨랑 지금 반대로 가야죠. 아, 일단 방향은 저쪽으로 가네. 어떻게. 아, 그래도 영철. 어떻게 가나 보다. 가렸어. 영철도 쭉쭉 또 영숙 아니면 지금. 그렇지? 영자를 지고 자기가. 아, 그래도 가네. 예. 예. 고민 없이 간다. 망설이 없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래,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그럼 또 영숙 씨는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없는 줄 알았어. 응? 나는 없는 줄 알았어. 지금 밑에 없는 거야, 딱 들어갔는데. 어떡해. 눈이 안 좋으니까. 뭐지? 아, 영식이 형도 참 좋은 형. 아, 영식이 형도 진짜 잠깐 좋고 늘 마음 졸여해. 잠깐 좋고 또 마음 졸여해. 평소에 남겨. 눈이 아파서. 혹시 영숙 님이 영식 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영식 님이랑 저랑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시라고 말을 해보고 싶고. 또 영숙 님한테도 또 제 의사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I am solo. SBC plus. Minus. I'm DDo solo.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